네 입지 비밀 살로투 입니다. 오늘은 대구 미분양 현황 7월 말 기준이죠. 7월 말 기준 미분양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매달 말일에 지난달 말 기준의 자료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한달 정도의 텀이 항상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7월에는 대구에서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매수자들의 심리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연간 증감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작년 21년에는 2000세대 내외를 왔다갔다 하는 정도의 물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 상반기부터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까지는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7월 말 기준에서는 다시 800세대 가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이런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 것은 바로 21년 하반기 12월에 4000세대 가까이 분양을 몰아서 진행했기 때문이죠. 그 여파가 22년 1월, 2월, 3월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상반기에는 분양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다가 대구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되면서 7월에 다시 분양 일정이 몰리게 됩니다. 물론 작년 하반기만큼은 아니죠. 그래도 다시 하반기 이후에는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수가 있겠다.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구별로 한번 살펴보면서 800세대 증가가 어떤 부분에서 발생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구군별 월간 추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중구를 보면 지난달 대비 18세대 가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 가까이 감소가 되었죠.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14세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40, 50세대 가량이 소진이 되었죠. 반면 수성구는 1200세대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추가로 분양한 단지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가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달서구 쪽에서 가장 많은 소진이 발생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대부분의 구들이 감소를 보여줬는데 수성구만 1200세대 가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 대비 800세대 증가한 미분양 물량은 1200세대 증가한 물량과 그리고 나머지 400세대 가까이 소진된 물량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는 800세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1200세대 증가와 400세대 감소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진되는 폭과 물량도 중요하니까요. 자 이번에는 구별로 업체별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중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구를 보면 이렇게 전체가 건설사 비공개 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별로 미분양 물량을 파악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한 20세대 가까이가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많은 물량은 아니죠. 현장별로 전체적으로 소진되었다고 봤을 때도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물량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동성로 센트레일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분양이 없는 상태인데요. 마지막 분양일이 작년 11월이었죠. 한동안 중구에서 분양을 많이 하다가 현재는 진행중인 단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 예정인 단지는 동성로 쪽에 사일동 더샵 그리고 봉산동의 호반서밋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동구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대비 한 100세대 가량이 소진이 되었는데요. 안심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소량 소진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업 푸르지오 1단지와 2단지 모두 조금씩 소진이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동대급 푸르지오 브리센트와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들이 물량인 것 같은데 두 연장 합쳐서 한 100세대 가량이 소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푸르지오 브리센트와 센텀 화성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위주로 조금씩 계약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 올해 초 푸르지오 브리센트와 센터 화성 이후에 추가로 분양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예정인 단지도 시남 뉴타운 중에 시남 하늘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남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720세대에서 이번달 706세대로 14세대에 가량 감소가 되었습니다. 남구에서 보면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진된 물량 13세대 14세대 정도가 영대병원역 골클이라고 보면 되겠죠. 분양가가 다소 높긴 하지만 남구분들 실거주분들 위주로 계약이 조금씩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힐스테이트 대명 2차가 청약을 진행 중이죠. 선착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곧 이 미분양 물량 리스트에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힐스테이트 대명 2차 같은 경우에는 900세대 이상이 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남구의 물량이 한 1000세대 가량이 증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북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는 지난달 350세대에서 이번달 309세대로 약 40세대 가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북구청력 프루지오와 대구역 자이더스타 물량에서 소진이 된 것 같죠. 북구도 마찬가지 북구청력 프루지오를 끝으로 한동안 분양이 없다가 대구역 자이더스타가 올해 3월에 분양을 시작했죠. 그리고는 또 한동안 분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분양이 다시 올리고 있죠. 바로 북구 대구역 인근에 빌리블루센트와 칠성 힐스테이트입니다. 빌리블루센트 같은 경우에는 200세대 가량 되는 단지이고 칠성 힐스 같은 경우에는 600세대 가까이 되는 단지죠. 그리고 북구 칠곡에 화성구수산이 분양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화성구수산은 지금 분양 분위기가 좋죠. 그래서 계약률도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성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는 지난달 844세대에서 이번달 2095세대로 1200세대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유일하게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구죠. 그래서 왜 증가했더니 한번 보니까 바로 만촌 자이르네와 수성 포레스트 스위치엔이 1200세대 가까이 증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촌 자이르네가 500세대 가량 총 600세대 중에 500세대 가량이 미분양이 되었고 파동의 스위치엔 같은 경우에는 755세대에서 743세대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현장을 합치면 1200세대 가량이 되죠. 그렇다는 것은 다른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뜻이겠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는 해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조정 대상 지역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구들만큼의 효과는 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단지는 범어자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CG3정도 있죠. CG3정이 선착순을 진행하고 있고 범어자이 또한 선착순 진행 중입니다. 범어자이가 400세대 가까이가 되고 CG3정 같은 경우에도 600세대 이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단지가 리스트에 들어온다면 수성구는 1000세대 이상 증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달서구입니다. 달서구는 지난달 2300세대에서 이번달 2000세대 가량 총 300세대 가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체 구들 중에 가장 많은 소진폭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딘지 한번 살펴보려고 했더니 다 건설사 비공개 요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세대 물량이 정확히 어떤 현장에서 감소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구가 조정해제가 되면서 달서푸르지오 시그니처에 대한 소문이 계속 돌았죠. 조정해제가 되고 나서 외지인 분들이 달서푸르지오를 계약하러 많이 내려온다. 이런 소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서푸르지오와 구주변 단지에서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달서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세대수가 일단 가장 많죠. 가장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가 26년으로 가장 늦기 때문에 현재 볼리동 주벅 중에는 가장 입주 시기가 늦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더샵 센트엘로가 청약을 진행 중이죠. 여기는 300세대가 되지 않는 소단지이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볼리동 쪽으로 현재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되고 청약 예정인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달서구 특히 죽전볼리 쪽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우리가 서구도 있죠. 서구는 한동안 서대구역 주변으로 분양을 진행한 후에 미분양 물량이 현재 없기 때문에 표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최근에 서구에서 청약을 진행 중인 단지가 있죠. 바로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입니다. 이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도 분양가가 현재 분위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의 물량이 이 미분양 현황 리스트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구 물량도 조만간에 이 리스트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서대구 힐스 같은 경우에는 700세대 이상이 되죠. 그래서 서구는 그 정도 물량이 추가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구시 7월 말 기준 미분양 현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달은 7500세대로 미분양 현황이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번 달 리스트에 잡힌 물량만 7500세대죠. 여기에 현재 청약이 진행 중인 단지들도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그런 단지들을 다 합치면 한 4천세대 이상이 또 되는데 이 물량도 추가가 된다면 만세대 이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점은 추가되는 물량이 4천세대 이상이지만 반대로 감소되는 물량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에도 400세대가량이 소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감소되는 물량 소진되는 물량과 폭이 또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각종 세금이나 대출 등 규제들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가 됐을 때 이 미분양 물량 소진 폭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외에 또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길지 구별로 매달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7월 미분양 물량 현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각종 부동산 자료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